카폭 열매라는 건데요 어떤 열매인지 속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긴 건 꼭 말라 비틀어진 바나나 같은 생김새에다가 껍질은 단단한 편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이빨로 한번 깨물어 봤는데 호두까진 아니고 그냥 나무 껍질 같은 느낌이에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게 이갈이용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껍질을 제거하고 그 속을 볼게요 이놈은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열매라는데 열대지방 열매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코코넛처럼 과즙도 풍부하고 달달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과즙은 하나도 없고 모카마냥 손뭉치에다가 초코볼 같은 씨앗만 있습니다 일단 이 씨앗 과연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싱거운 듯 달콤한 향만 있고 아무런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식들처럼 경계하는 게 아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괜찮은 편인가 봐요 사람 입맛과 다람쥐 입맛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씨앗들은 간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열매 속에 있는 손뭉치들입니다 처음에 뭉쳐져 있지만 이렇게 발로 헤집으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커다란 구름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정말 가볍고 따뜻하고 향도 좋습니다 껍질이나 열매에서 나는 향이 아닌 이 솜 자체에서 나는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이 케이지에서 나는 소변이나 대변 냄새를 약간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운 향이었어요 다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긴 하겠죠 햄스터나 다람쥐들이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꾸미기도 하고 이곳에서 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카폭 열매를 사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죠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껍질을 절반만 제거해서 케이지 안에 넣어주시면 스스로 손뭉치를 풀어 치고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껍질 반만 제거해주시고 넣어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방치해두니까 이걸 다른 바닥재들과 섞어서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더군요 이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춘 거지만 평소에 들추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활용 중이니까 그냥 치우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가볍기도 하면서 체온 유지도 되니까 참 좋죠 마치 손미불처럼요 부풀어 있는 걸 들어보면 실제로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단단한 껍질은 이갈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컷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단단한 부분이 얇아서 이빨에 큰 무리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처음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넣어줬었는데 열매 자체가 너무 커서 그런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활용면에서는 다람쥐가 사용하는 것보다 햄스터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나 햄스터 외에도 소동물들은 대부분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격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열매 한 개당 약 3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시는 쇼핑몰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도 알아보죠 너무 가볍다 보니까 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윙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간 거니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뭉치가 가볍고 따뜻하다 보니까 열심히 보금자리를 옮기고 집을 보강하는데 보금자리가 갑자기 더워지고 갑갑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가 아닌 밖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두꺼운 유불을 덮고 자면 발로 차버리고 다음날 감기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소뭉치를 이용해서 따로 보금자리를 만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솜을 방치하면 깔끔한 집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좋아하니까 겨울동안은 이대로 방치할 생각이에요 뒹굴뒹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여기까지 카폭 열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씨앗은 간식용으로 솜은 바닥재로 껍질은 이갈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열매였어요 겨울동안에는 바닥재보다 이것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한 번쯤 더 구매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왓겨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왓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